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개가 가득한 배경으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아 제 우측에는 지금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고야나무입니다 홍천 토종과일 고야나무 인데요 어제 오후에 일정을 앞당겨서 부지런히 움직여 가지고 포크렌으로 파온 이 고야나무입니다 이 고야나무가 저쪽에 보시면 이제 또 몇 개가 있는데요 총 다섯 개를 어제 캐 왔습니다 임시로 심어 놓기는 했는데 잘 자라길 바라고 심어 놨습니다 밤 늦게까지 풀 켜놓고 혼자서 열심히 심었더니 다 작업이 끝났고 오늘 아침에 또 햇뜨기 전에 움직여서 마무리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잔가지를 다 쳐서 지금은 뭐 앙상해 보이긴 하지만은 내년 봄에 살짝이 돼서 또 꽃도 피고 잎이 피어나면은 지금 보시는 저 고야나무 모습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배경은 안개 낀 동편의 고야나무가 심어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야나무는 생것을 그냥 막 들고 올 수는 없을 정도로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치고 뿌리도 자르고 그래서 들어 날랐는데요 캘 때도 사람의 힘으로 캐기가 어려워서 작은 포크렌을 동원해서 캐 왔습니다 이 고야나무는 봄철에 꽃이 피어서 7월 12일 정도면은 열매가 열어서 빨갛게 익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빨리 고야가 익는 지역에서는 9일 날 보니까 익는 것도 있고 또 좀 늦고 추운 지역에서는 19일 20일 그때도 고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지역의 기온은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은 남면 쪽인데요 산자락 아래에 있어서 다른 지역 저 건너편보다 날씨가 춥습니다 평년 기온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옥수수를 심어 보면은 건너편 마을에서는 3일 정도 일찍 심어도 되지만 우리 홍천 이신선 농장 이 지역은 그늘진 지역이라서 조금 늦게 심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일찍 심으면은 소리를 맞아서 옥수수를 가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야나무를 심어 놓고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30년 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30년 그러면은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1930년생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아직 정정하신 걸 보았을 때는 저도 뭐 조금 넘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 30년이 되면은 제가 95살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기분 좋게 살다 보면은 95세 95살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고야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왜 고야나무를 하필 심느냐 땅만 파고는 95 95살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색다른 농업활동 또 경제활동을 해보려고 이렇게 고야나무를 심어봤습니다 또 저쪽에는 어린 고야나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야를 제가 어렸을 때 따서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고야나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고야나무를 모양이 이쁘게도 길러보고 열매가 달리는 용도로 길러보려고 고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아 단고 말씀 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홍천 백향미를 좀 팔아야 됩니다 아 일반적으로 밥을 지어서 드시게 되는데요 그 일반 위에 백향이 조금 조금만 넣고 밥을 지어 드시면은 밥을 지을 때 구수한 향이 밥 속에서 치익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밥을 떠서 식탁에 올려 놓게 되면은 밥맛 찰지고 고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주문하실 때는 10kg, 20kg 포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아래의 전화번호 쫙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